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어에 대하여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어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 우리는 그것을 주어라고 하는데요 그럼 영어에서 말한 주어란요 여러분이 끝나는 조사가 끝나는 말이 조사라고 하죠 늙은이가 로 해석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반드시 뭘로 늙은이가 로 끝나야만 됩니다 영어에서 여러분이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개나 고동이나 이렇게 다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이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로 우리는 명사류라고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뭐라고 명사류입니다 즉 명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섯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그 다음에 ing 그 다음에 대절 음사절 그 다음에 외더절 이 여섯 개만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석하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명사 대명사 입니다 명사 대명사는 뭐 기본적으로 쉽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우리가 해석을 잘 하려면 또는 주어를 잘 찾으려면 동사를 잘 찾아야 되요 이렇게 동사를 찾은 다음에 이렇게 동사 앞뒤로 이렇게 끊어 주는 게 좋습니다 나의 누이는 안다 너의 동생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loves 가 이렇게 동사잖아요 그녀는 늙은이가 로 끝난다고 그랬죠 그녀는 사랑한다 너의 것을 명사 대명사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있는데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해석하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함께 넣어 놨습니다 영어에서 여러분 이렇게 투정사나 ing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해석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석은 ~~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또는 이렇게 being 이나 이렇게 to b로 시작하죠 그러면 ~~이 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ing로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~~하는 것은 배우는 것은 애국어를 너의 선생님으로부터 이게 동사죠 다로 끝나야 되겠죠 매우 흥미롭다 자 이번엔 being 이죠 being being은 해석하는 방법은 ~~이 되는 것은 이죠 되는 것은 정직한 소년이 to 누구 누구에게죠 선생님에게 이게 동사입니다 동사는 다로 끝나야 되겠죠 가능하다 재팬 재팬에서요 이번에는 ing로 이렇게 시작을 했네요 이렇게 쓰는 것은 사람 삶을 ~~이게 ~~을 나의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every three days every 다음에 숫자가 나왔죠 그럼 마다 3일마다 동사 중 가로 끝내야 됩니다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부정사나 ing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 ing를 투부정사로 바꿔도 되고 투부정사를 ing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to b로 시작이 있잖아요 뭣 뭣이 되는 것은 이죠 유명한 soccer play 축구선수가 되는 것은 이게 동사죠 바로 끝내야 됩니다 필요하다 많은 시간과 돈이요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ing나 이렇게 투부정사로 이렇게 시작하면 투부정사 대신 ing ing 대신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주어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 네 번째 여러분 대절입니다 대절이 대절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됐 다음에 접속사 됐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오는 것을 우리는 대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대절이 이렇게 문대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 지나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 까지 두 번째 동사 앞에 까지요 이게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앞에 까지 이렇게 괄호를 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미국 대학에 이게 주어죠 들어가는 것은 늙은이가 로 끝내야 되니까요 쉽습니다 하지만 어려워요 머물기는 안 해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뭐다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 까지 첫 번째 동사를 지나 두 번째 동사 앞에 이게 주어입니다 이게 주어입니다 자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다섯 번째 여러분이 의문사 절입니다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온 걸 의문사 절이라고 하는데요 자 예문을 바로 한번 봐 보겠습니다 이렇게 의문사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대절이랑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 까지 이렇게 가로를 쳐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주어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상하는 방법은요 의문사로 시작했을 때는 반드시 인지는 이라고 이렇게 끝나야 돼요 자 그녀가 어떻게 그녀가 열었는지는 동사를 보여 인지는 이라고 동사를 보여 인지는 이라고 끝나야 됩니다 어떻게 그녀가 열었는지는 그 문을 중요합니다 나에게 자 똑같습니다 Y로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음사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 까지 그리고 동사를 인지는 왜 그가 죽였는지는 그 자신을 is not known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음사로 시작했네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 까지요 누가 사랑하는지는 나를 이게 주어죠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주어가 될 수 있는 마지막 여섯 번째 외더절입니다 외더절이 절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주어가 동사 주어 동사가 나온 걸 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외더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똑같아요 외더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 까지 가로를 칩니다 이상하는 방법은 뭐뭐인지 아닌지는 그가 올 건지 또는 안 올 건지는 여기에 우아낫은 생략해도 돼요 다시요 그가 올 건지 안 올 건지는 여기에 확실하지 않다 certain 확실하니 자 마찬가지로 외더가 나왔나요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 까지 이렇게 가로를 쳤네요 이번에는 우아낫이 없네요 우아낫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볼펜심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아낫을 쓰고 볼펜심에 여유가 없다 그러면 우아낫을 안 써도 됩니다 자 그 교수가 렉체노동사로 강의하다 강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우리에게 will be revealed 폭로 될 것이다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이네요 오늘은 여러분이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 명사류 여섯 개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주어는 우리나라 말로 늙은이가로 이렇게 주로 끝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좀 쉬운데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등학생들 3,4등급 이런 거 나오면 특히 주어 자리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해석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반복 학습을 해야 되고 잔소리를 좀 하자면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순간은 다 알아요 하지만 어쩐다고 하루가 지나 그럼 여러분이 알까 모를까 모른다니까 일주일이 지나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또는 이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4일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8일 그 다음부터는 16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꾸준히 자기 것이 될 때까지 반복 학습을 할 때 영어 실력이 영어 실력이 이렇게 진짜로 올라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